너 맞어 너꺼? 전전전 번호는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예전 못이에요? 네 얘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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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슨의 왕론节目 제일 신이 지이 얀칭到 위너의 진유한 션슨 而之前 왜 통공스 전후배의 3개는 除了 후퀴 전신 好感情之外 다슨의 배 디디만 爆料到体无完腹 네 형 저희 번호 있으세요? 아니 무슨 진우야 뭐 주소장도 해서 넣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성장도 주소장 넣어주세요 진우야 진우야 너 형한테 섭섭한 거 있었니? 아니 없어 아니 있어 다 있잖아 여기 네 명 다 있어 일단은 아 진짜야? 어 그러네 너 맞아 너꺼? 전전전 번호는 봐! 아니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아니면 업데이트를 안 해준 내 잘못이에요? 그냥 거기 업데이트하자 왜냐면 진우 형이 형님으로 듣고 싶어요 뭐 도대체 형은 그 위에 선배님들한테 어떤 얼만큼 챙김받았는지 아니 내가 그 편을 봤어 그냥 아들이었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정도였더라고 아이도 어렸을 때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부모가 됐을 때 아이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하하하하하 얘기해x2 얘기해x2 편하게 얘기해x2 아니 그러니까 형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 아니야x2 그 마음을 알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진짜 아유 아닙니다 미안하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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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아량으로 아유 아닙니다 날 용서해줘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동생 그룹들이 있잖아 베이비 몬스터도 있고 트레저도 있고 응 어떻게 잘해주고 있어?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게 고민이에요 뭔가 밥을 한번 사도 거기는 뭐 우리는 4명만 사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사야 돼x2 인원이 많잖아 누구만 불러서 먹기도 애매하고 또 다 부르자니 또 이게 막 뭐 회식도 하고 부장님이 직원들 불러다가 꼰대마냥 번호는 알아? 번호도 몰라요 전 한 명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형은 4명 다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밖에 모르네 그러네 누가 누가 잘못된 거지? 무릎 꿇어 이 자식스러워 꿇어 이 자식스러워 꿇어 이 자식스러워